우리가 왜 살죠? 우리가 왜 살죠? 우리가 먹고 살려고 살잖아요 근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살아가는 게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쫓기보다는 일단 현실을 직시하세요 예? 그냥 일단 돈을 먼저 버세요 돈을 벌면 꿈이 점점 생길 거예요 돈을 벌다 보면은 아 나 이거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나 저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점점 꿈이 생기는 거고 선생님 선생님 아하 아닙니다 내가 반대예요 꿈이 있으면 최소한의 돈을 벌게 돼요 왜냐? 내가 그 꿈을 이루고 싶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 꿈이 없잖아요 나는 꿈을 뭐하지 집에서 이 생각을 일단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버세요 이런 친구들이 술 먹을 때 같이 있으면 꼭 싸움이 나 이런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아 내가 너무 힘들다 요즘에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네가 그딴 얘기할 시간에 여기서 술 처먹을 시간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 네가 지금 백수니까 이딴 생각을 할 시간인 거야 이 백수 새끼야 알아들어?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맞지 않아요? ISTJ솔라님은 모든 애플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무관하고 솔직히 별로 안 친합니다 근데 맞잖아요 kiş 이렇게 감사합니다.